활 활 있는대로 활 최총 오케이 가자 자 파이팅 야 해보자 해보자 우리 파이팅 자 봐봐 저기 제일 여기로 가는 사람들 형 뭐 있으면 바로 얘기할게요 예 바로 얘기해주세요 직진 왼쪽으로 이렇게? 직진 거대한 사바나 대륙 루아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병만족의 생존 전략 오늘은 병만족 모두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이나 넓게 넓은 루아하를 수색하기 위해선 도보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법 특단의 조치입니다 루아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 수색 경로를 정한 병만족 하지만 이곳은 물을 찾아온 초식동물은 물론 그들을 노리는 거대 야생동물들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사바나 생존을 위해 강가로 찾아 들어가는 병만족 오늘은 과연 먹을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덤벼라 건방진 세상 진짜 불닭은 잘 도망가는 건 맛있는 거야 자기가 맛있는 줄 아는 거 그치 그리고요 밤에 찾는 게 더 쉬운 것도 있는 것도 플레시비치만 등 색깔이 멀리서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오늘 밤에 다시 오자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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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ir 와 얼룩말 오우 얼룩말 우아 오! 뭐야? 오! 오! 들어가! 잠깐! 오! 우리 어디 가야? 방까지 아니 어떻게 풀만 먹어도 저렇게 커지지? 진짜 푸다. 여기 지금 물 밖으로 나오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등, 등 일부분만 지금 살짝 나와있는 거. 물 밖으로. 이런, 이런. 엉덩이 봐. 우와. 우와. 오! 오! 우와! 기린! 진짜! 기린! 기린! 우와! 우리 새워 보고 있어. 기린이. 기린이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슬로우 모션 같아. 저는 진짜 마치 주라기 공원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평소 없이 좀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때로 들어간 느낌? 좀 드러뜨렸었어요. 동굴 지구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요구하던 것 같아요. 고장 받은 수많은 사람. 이제는. 너에게 돌려줄게. 여기서 우리가. 고장에서 전복을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쪽 가지 말고 저쪽 있잖아 나가서 저쪽 호수과 쪽으로 돌아오면 그쪽에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